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가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투자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올라갔다기보다는 다 내려간 것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최근에 또 방송도 나가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방송에 나가면서 YTN 뉴스 쪽에 나가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놀란 건데요. 2022년 30대 남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졌고 30대 남성이 세대별로 가장 불행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30대 또 넓게 보면 30, 40대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를 노후를 준비하고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의 어떤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월부터 시작된 금리 임상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1년 내내 이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영업이 거의 업황이 거의 박살이 났죠. 그리고 부동산 폭락에 여러 가지 금리 임상 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요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수치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늘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 집단 자체가 우울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병원 환자 수나 매출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완치시켜놓은 환자들이 다 재발해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으로 어려워가지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다 재발해서 다시 오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인 제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이 점점 우울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라고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2020년의 어떤 키위 이슈는 경제죠.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우울감에 너무 큰 지대형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회사원들은 그래도 좀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든 좀 버티고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뭐 잘 되는 자영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배달업체 뭐 쿠 땡 배달 땡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는 덜 되는 데는 더 잘 되는데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됐고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병원을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단위로 업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족발집이었다가 뭐 보쌈집이었다가 아니면 국수집이었다가 자영업자별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은 정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임상이 가장 큰 문제죠. 이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뭐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 아니면 불안장애, 강박증, 조울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 우울증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구혈의 이탈 단지 쪽에. 그래서 중소기업도 너무 많고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많습니다. 보통 어떤 식의 어떤 처방이라든지 어떤 식의 조언 같은 것들 해주세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나쁜 평가를 받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탓을 하세요.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의지로 극복을 해야 된다. 남들도 다 참는 걸 내가 못한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자기한테 엄격해요. 자책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위로하고 다독여줘야 된다. 가장 힘들고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격려부터 먼저 해주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채널은 재테크 투자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사실 투자라는 걸 하다 보면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 결국 벌어도 마지막에는 또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얘기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거든요. 저는 흔히들 말하는 돈 그릇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과도하면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상상 투자로 인한 기회 비용, 욕망, 불안 이런 거를 핸들링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가지고 있던 행운이나 어떤 수익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2022년이 된 게 좋은 예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랠리로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본업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상화폐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이걸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고 한 달에 몇천만 원 버니까 본업을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루틴이 파괴됐어요. 욕망에 지배당한 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쾌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불안과 초조감, 내가 지금 번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거에 하루 종일 시달리게 돼요. 이거를 잘 버티지 못하면 결국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실력으로 번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쫙 벌었는데. 운이죠. 그런데 그걸 내 실력이고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중요한 어떤 본업 같은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것들도 파괴되고 더 쓰고 그러면서 점점 뇌가. 욕망의 전두엽이 변화되는 거죠. 더 큰 자극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막상 힘들어질 때도 못 버티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정말 이득 본 사람들이 이걸 수익 실현을 하기도 전에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포르쉐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인 게 올 여름만 해도 포르쉐 그거를 접수를 하면 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년 3년 걸리고. 3년 걸린다. 그리고 포르쉐를 6개월 타다가 중고로 팔아도 웃돈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게 작년 얘기가 아니라요. 올해 6월 얘기였어요. 올해 6월만 돼도 사람들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지가 않고 막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넘쳐났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포르쉐 다 취소됐고 포르쉐고 테슬라고 차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다고 한 게 지금은 영업사원이 전화와서 깎아줄 테니까 사라고 해요. 다 취소가 돼서. 아니 제가 듣기로도 기업 공개해가지고 수백억 버신 분들 아니면 코인 투자로 몇백억 벌었다고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집을 막 다 비우신대요. 예전에 스타트업 ceo 이런 분들이 살던 분들이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지금 경매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이 반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버블이 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과 겉으로 보이는 사실 돈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때 카카오 sns 인터넷으로 봤을 땐 정말 수없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그 실체가 정말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어떤 실황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랑 이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테슬라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테슬라가 요즘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 주주시잖아요. 테슬라를 빗대어서 이 사람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테슬라는 계속 사잖아요. 지금도 막 엄청 산다고 하더라고요. 빠지면 더 사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주주로서 어떠십니까. 저도 반성을 해봤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제가 어제 110불이 깨졌거든요. 저는 200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샀을 때만에 제가 산 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정말로 냉정하게 정말 약간 그래도 바닥이 다 왔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어제 반성을 해봤어요. 내가 테슬라를 왜 샀지 합리적 근거를 사오고 산 건가 나는 옛날에 비해서 투자적으로 많이 변했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투자자가 되었나 근거를 갖고 제가 결정을 한 건가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1등 일론 머스크는 유명하고 테슬라는 따라올 기업이 없다.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시승을 한 번 해봤는데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는 독점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되게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상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좋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선입관을 내 뇌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 pbr이나 어떤 지표 같은 거는 아직도 굉장히 과평가 주가가 아직도 과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지 않고 테슬라를 약간 선 구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반성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테슬라 시승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가 좋긴 좋아요. 정말로 좋죠. 좋긴 좋아. 정말로 좋죠. 그리고 편한 것도 있고 물론 인테리어가 단순하고 이래서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좀 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거나 하면 이게 지금 세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느낌은 저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좋은 거지 주가가 적절한 거고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얘기인 거죠. 이 회사가 1등이라고 해서 이 주가가 적절한지는 아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등 회사의 주가는 2등 회사의 주가보다 3배가 높아야 되는가 2배가 높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적정 비교 없이 그냥 최고니까 얘가 다 독점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특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실제 영화도 나왔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또 마음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나르시즘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리스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왠지 잘될 거야. 약간 종교적으로 약간 신봉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면에서 약간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장님은 이제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한 번 더 일론 머스크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어제부터 냉정하게 지표부터 다시 보고 반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건지 리밸런싱을 할 건지 무리한 물타기는 절대로 안 할 생각이에요. 제주변 사람들은 진짜 100불대 초반 이니까 집 팔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폭락했다고 다시 이게 백화점 박엘 세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면 분명히 최소 몇 주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늘 바로 환전 에 사야 된다. 단톡방에도 의사 친구들 변호사 친구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사야 된다고. 지금 사야 된다고.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본인도 항상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뭔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어떤 습관 같은 거 반대로 이런 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 좀 있을까요 버려야 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지만 한 방에 이르려고 하는 거. 한 방에. 한탕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써 막 강남아파트 사고 정말 좋은 차 사고 이런 거를 남들이 10년에 이룬 거를 나는 한 번에 이루려는 생각.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뤄낸 결과만을 우리의 부러워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과정을 굉장히 어려운 지겹고 인내심을 요하는 그 과정을 다 스킵하고 결과만 부러워하는 습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한 방에 이루는 것도 그렇고 결과만 보는 것도 그냥 그 중간에 과정의 고통을 나는 싫은 거잖아요. 그걸 안 겪고 그냥 한 번에 달성해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심리는 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어려운 걸 싫어하고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조급한 불안 때문인데 사실 이걸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방송을 보는 이유도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유튜브의 어떤 자극적인 썸네일이냐 이런 걸 다 걷어내고 그 요체를 보면 핵심을 보면 부자를 만드는 거는 어떤 기회를 확 잘 잡는 거나 운 이런 타이밍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생활습관과 태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말 지겨운 정말 똑같은 루틴 내가 어떤 생활습관을 변화하고 어떻게 내 몸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느냐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어떤 지겨움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중요죠. 그런데 그런 게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성격이 제일 급해요. 드라마조차 이게 어떻게 좀 공식적인 통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급한 거는 저도 인정은 해요. 스마트폰 스위치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가장 많이 자주 바꾼다. 가장 자주 바꾼다. 그리고 넷플릭스 1.5배속 유튜브 1.5배속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1.5배속도 모자라서 1화부터 4화까지 몰아보기 드라마 몰아보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한데 이런 작은 거 내가 지루한 거 디테일한 거 다 스킵하고 정말 핵심만 뽑아보는 이런 어떤 생활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하긴 이게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한 단지만 보면 안 되고 여러 단지 봐야 되고 다른 지역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 그냥 하나 막 바로 막 꽂혀버리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좀 본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품 파는 걸 싫어하잖아요. 품이 드는 일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품이라는 게 내 경험치고 내 근육이거든요. 그게 성장해야 내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데 다른 사람의 품을 그냥 차용하고 빌려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나 핵심 족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너무 좋아해요. 가성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벼락치기 족보 쪽집게 일타 이런 비법에 너무 중독돼 버리면 거기 취해버리면 내 지루한 어떤 루틴과 이런 습관을 만드는 힘이 내 면역력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급하게 가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본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군요.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거부해야 돼요. 이 달콤한 유혹과 벼락치기의 유혹 족보의 유혹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혹하지만 내 도파민이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지루하고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내 루틴을 만들어야지만 내 면역력과 내 세로토닌을 키워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좀 이런 습관은 좀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있나요 혹시? 9번 실패해도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긍정이죠. 이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자기 반성을 해요. 복습해요. 오답노트를 써요. 지금처럼 어려운 장이 공부를 할 기회예요. 이렇게 내가 손실이 나고 이렇게 힘들어야 공부를 하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공부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공부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보상을 얻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어떤 게으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장이 좋아진다고 한들 그 기회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이 또 만나보신 분들 중에는 자산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 대표라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반인들 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분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회복하느냐. 그분들도 정말 인생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정말 도산당한 부도 모든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좀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천억대 부자는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 위험해지면 몇 천억짜리 부채가 생깁니다. 건물이 다 날라가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방법을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 자기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무너졌어도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 스스로는 완전 자기가 파괴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네요. 결국 자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서 잃은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2022년에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90%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해놓은 것들에서 지금 이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이걸 굳이 이걸 계속 생각한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정신적으로 사실 반성해야죠. 자기 복습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복습을 해야 그게 반성이 되지 아니면 지금 하면 자책밖에 안 돼요. 자책하고 되새김질을 하면 이게 우울증에 물레방을 탑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껄껄껄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옛날에 자기 에너지가 가 있고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예 생길 껀덕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 한 상반기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햇볕을 많이 떨어지고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는 온도나 일조량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하려면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하세요. 겨울은 원래 더 우울한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울한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네. 반성이 아니라 자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좀 봄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겠다. 책을 또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설책이잖아요. 구로동 주식클럽. 그래서 이제는 작가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걸 어떤 의도 아니면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주식으로 상처를 받은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십몇 년 동안 주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가족 가정 이런 거에 위기를 몰고 오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얘기 그리고 돈 때문에 생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연하는 캐릭터들도 주식으로 뭔가 심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들. 다 허그의 캐릭터인데 보시면은 소설이고 다 허그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다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 일물 중에 하나는 제 얘기를 좀 약간 각색에서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숫자 코스피 테슬라 삼성전자 이거에만 꽂혀 있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유동 쳤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쓰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지금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본 분들이 워낙 대다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연초우기도 하니까. 자책하지 말고 남탓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오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나 자신 그리고 본업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잃었던 돈은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다시 투자를 하고 성공하려면 우선 내가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높이고 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쏟는 그런 어떤 준비를 연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